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스구스덕을 할거구요 인원이 좀 더 모이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튜토리얼이 아니지? 시작 일단은 방을 제가 만들진 못하니까 와 구구덕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QW 이아님 짱 재밌어요 딱 한번 해봤어요 이거 의외로 재밌습니다 게임찾기 어 많이 있네 노 마이크 노 마이크가 있네 마이크 굳이 안켜도 돼요 네 마이크 굳이 안켜도 됩니다 시참 당연히 가능하죠 들어오시면 그 방을 만드셔야 되는데 진짜 방을 만들긴 있거든요 마이크 굳이 키실 필요없구요 하나탄님 검은콩님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보이기 친구 가 다 오프라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요청이 있구만 당연히 동의해야지 내 연속이 죽었 왜요? 왜? 일전에 일전에 못하셨구만 화요이님 어서 오시구요 근데 방을 만들어주셔야 돼 나 이거 세팅 잘 못해 클래식 아 복교자 알겠습니다 초능력자 초능력자는 뭐야 시체 분반자하고 닌자 필요하고 어 차원 여행자하고 연예인 단어차 웬만한거 캐나다 거의 흉내쟁이 좋다 아 돈파뮤 그때 딱 그렇구나 이란 결투 도둑해 도둑해 빌루기 한 명 필요하고 저장 저장 키키 키키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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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로드 로드 됐어 펠리칸 재밌- 펠리칸 재밌다구요? 진짜요? 아 그러면 또 설정해주는게 또 여기 인재상정 아니겠습니까? 펠리칸이 재밌다면 또 설정해주는게 펠리칸 어딨어? 펠리칸이 안보여요 펠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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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인종 넣을까? 펠리칸 펠리칸 없는데? 내가 못찾나? 됐어 자 들어오실분 아직 한분 더 하나타님 adul시구요 오케이 일단은 이 게임의 중요한점은 그겁니다 그거 저기 그 뭐죠? 뭐라고 해야되지? 뭐냐 시참은 가능한데 그 뭐라고 해야되지? 방플! 방플은 약간 좀 자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플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마이크 굳지 안키셔도 돼요 키실 분들은 키셔도 되구요 두부 구독도 눌러주세요 히히히 안녕하세요 하나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요 역시 좋은 목소리 아 저는 방송에서 해야죠 이게 지금 마이크를 열서도 지금 켜져있을텐데 이거를 제가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사운드를 내가 제가 그 마이크를 이건 맞는데 음성식이 아니고 눌러서 말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눌러서 말하기 네 그럼 이제 눌러서만 이렇게 게임에서 나오죠 음 콰 한 분 더 오면은 시작하... 한 분 더 오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할 때는 방플은 금지구요 디메 80% 할인인데 좀 사줘 지금 뭐 풀세카랑 뱅드림이나 이런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디메까지 해버리면은 고슨다리 머리 아픕니다 와 재밌겠다 얼른 들어와요 여기 추리력 다들 대단하십니다 속이는거 장난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도 믿으시면 안돼요 한 판 가능할까요? 한 분 더 오셔야 가능합니다 됐어 룰을 잘 몰라서 해보면 룰을 알아요 이 고슨다리도 해본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룰을 아직까지 잘 기억하고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보중에 바보입니다 고수실거 같은데 고수 아니 고수 아니에요 저는 고수입니다 고수 고바쓰보 고바쓰보라뇨 처음오신분들 오해하십니다 글쎄요 글쎄라뇨 지금 글쎄요가 나왔어요 지금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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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막 안 돼가지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졌지? 하면서 막 랭크 올라가야 되는데 막 랭크 떨어져가지고 막 되게 막 짜증나가지고 막 핸드폰 던지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먹잠 먹잠님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버스레임을 이길 수 있을걸요? 자 추리력을 테스트하고 싶은데 아직 한분이 덜 들어오셔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얼른 현착순으로 얼른 들어오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은 한 아홉시 반 정도 되면은 여기 꽉 차요 열여섯 분 꽉 찹니다 그럼 큰일납니다 진짜 근데 그 디맥은 디맥은 디알못 아니 디알못인데 디맥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거야? 오지마! 자 한분 더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맥은 디맥은 디맥을 계속 디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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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맥 아무나 가능합니다 랩랩님 고아 안녕하세요 먹자먹자님 얼른 들어오시고요 지금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가지고 대사를 두번 못치겠어 아무나 가능합니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아 랩랩님 고아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와요 빨리 이거 켰는데 주라이 어깨 들어가요 구구덕에서 여기 고스날이룸 W부터 시작하는거 이거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드 코드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얼른 들어오셔야 시작이 가능합니다 한분정도 더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30분의 시작? 못보셨겠지? 못보셨겠지? 얼른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땡땡 지만 빨리 한분 들어오셔야 되는데 빨리 한분 들어오세요 어깨하는 게임 어... 그러니까 오리를 찾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이 많은 거위 중에서 오리를 찾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많은 정치질과 마른 선동과 정직하면은 일단은 못하는 게임입니다 골씨나리가 정직해서 이걸 제일 못해요 엄지나님 언제 오셨어요? 고아 안녕하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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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디씨님의 물음표에요 고씨나리가 제일 정직하지 않나요? 그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나 이거 읽기 싫었죠 나 이거 읽기 싫었죠 나 이거 읽기 싫었죠 이거 읽기 싫었어요 아니요 몰라요 선인 아니요 얼른 한분 들어와요 세팅 다 됐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어 랩랩님 오셨다 빨리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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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레디 아 검은콩님 아 언제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들어갈게요 하셨구나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은 일단 비밀입니다 인성날이라니요 못 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세요 안녕하세요 미션 해야죠 미션 같이 나요 같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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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어 물 먹기부터 갑니다 물 얻기 여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어머 어디가셨기요 뭐야 여기 안쪽인가 뭐야 여기 안쪽인가 고바쓰보 고바쓰보라니요 이거다 굿 물 붓기 물 붓기 물 붓기 안녕하세요 네넨님 자 여기로 가죠 어 어 지금 어 가장 의심이 되는 선글라스 선글라스 쓴 분이 어 가장 의심이 되는데 저요 어 아주 의심이 돼요 지금 아니요 왜냐 왜요 범인이 범인이 하고 있는 인상착이라 너무나 닮았습니다 범인의 기준은 고스나리가 그냥 의심가는 기준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굴지 아직까지 의심이 되지 알고 있는 가운데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코코넛 떨어 코코넛 떨어트리기 갑니다 에 이 걸 일일이 눌러 가면 살려 고 하니까 힘드네 좋아요 뭐야 화요일님 지금 저 죽이실려고 준비하시는건가 저녁 먹기 저녁 다들 드셨나요 폐헌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넬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임 구구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스넬이가 가장 지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글씨 그청이라고 보물 보물이건가? 됐다 선이라뇨 아직까지 살인사건 일어나지 않고 있어 랜니 이번에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살인사건 일어나나? 야 이거 이거 다들 의심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고스넬이처럼 정직해지란 말이에요 봐봐요 이렇게 계단도 쓸고 있고 어? 어 뭐야 나 죽었어 와아아 야 이거였어 사건 장소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울리는 곳이구요 누가 선호 탔지? 올려놓고 하신 것 같습니다만 내가 희생 희생 잘하니 이런 추리력으로 우선은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이게 고스나리를 먼저 잡는 어 저기 먼저 잡는 지능 인정합니다 아무도 지금 읽고 있진 않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식이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어 있잖아요 응 제가 아까 오늘은 지금 구구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일단 고스나리가 일단 희생자라서 저분들한테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실체가 죽은 다음에 신고하셨어요 그니까 자기가 죽인 다음에 신고한 게 아니라 누가 죽인 다음에 신고한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의심되는 사람은 화요인님이 좀 의심되는데 그쪽 그쪽에서 화요인님이랑 고스나리님이랑 잘 못 읽고 있죠 지금 일단은 저는 킵할게요 일단은 방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잘 지켜주고 계시죠 아우 답답해 고스나리 죽었잖아요 그냥 봐봐요 아우 진짜 왜 아니 나 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어? 열심히 쓸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쓸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계단만 쓰고 있었을 뿐인데 암살 당했어 계단만 쓰고 있었을 뿐인데 와 이렇게 착하게 계단 쓰고 있는데 암살하시는 어? 그분 어? 아주 지능 인정합니다 가장 위협적인 구구도에서 가장 위협적인 고스나리를 먼저 제거했다는 거는 지능이 아주 풍부하다는 뜻이죠 날아다닌다 부러워요 이게 부러워요 이게 지금 죽어가지고 날아다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부러워요 지금 고스나리는 게임도 못하고 있는거야 지금 이거 허허 아 물 위를 떠다니는 고스나리 한 30분 되면은 웬만한 분들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허허 허허할게요 뭔소리 허허가 할게요 가 무슨 뜻이에요? 같이 할게요 이 뜻인가? 아 아 진짜 너 뭐하잖아 계단 쓰고 있는데 계단 쓰고 있는데 계단 쓰고 있는데 카페 쓸개 어딨어 다 해 다 해주겠어 아 저도 할래요 아 그래요? 컨셉을 못 따라가겠소 컨셉을 못 따라가겠소 미션상 야 아 저도 세셨고 가봐요 미션상 와 랩랩님 이게 뭐야 그렇게 됐네요 하유이님이 도도 세 였네 자 들어오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디는 채팅창에 던져놓겠습니다 알아서 오시겠죠 뭐 이쁜 말 써 이쁜 말 이쁜 말 하나타님 감사합니다 지금 일곱분 계시구요 저까지 포함해서 일곱분 한올허야님 아 큐더블유님이 새로 들어오셨구나 오케이 좋아요 검은콩은 억울해 왜요 뭐가 억울해요 누구 때문에 엘지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날의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번씩 해주시구요 게임 시작할때는 방플은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첵하면 좋은일이 많이 일어날테니까 많이 연속 출첵 부탁드리구요 이런 레디 자 얼른 레디 하시구요 초코볼을 먹고 있어요 지금 아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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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굴까 누굴까 어 검은콩님 계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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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님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숨는거지 이제 좋아 이러면 내가 어딨는지 몰라 화요이님이 혼자 계신다 화요이님이 혼자 계신다 이거를 울리지 않는거 보니까 검은코볼까 검은콩님이 범인같은데 검은콩님이 안울린거 보니까 검은콩님이 범인같아요 안 튕겼어요 안 튕겼어요 어 그럼 뭐에요? 아 돌아가신거에요? 어거 튕긴게 아니라 죽은거에요 아 그렇구나 누가 죽였어요 하나타님하고 누가 있었어요 그 더 더 범인같 더 범인 범인 같아요 자 자 검은콩님 가겠습니다 관전잼 갑자기요? 이거 안 아유 이럴 땐 몰아가는거에요 아니 이러고 고스나리한테 투표하진 않겠지 설마 설마 고스나리한테 다 투표를 하겠어 노잼이지 고스나리한테 투표하면 노잼이야 진짜 가세요 도도새? 검은콩님 도도새 같은데? 아닌가? 뭐지? 어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던거야? 아 범인 누구지? 렘렘님이 렘렘님이 전판 범인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범인 아닐까? 흥 나이님 죽어요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왜 죽어요 저는 불자조에요 다 의심쓰러워 지금 렘렘님 지금 제가 계단 쓸고 있는데 먼저 죽였어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미션을 안해 와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삐약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가 범인일까요? 근데 찍어야 될 시간이야 죽이고 싶다 아니 죽이고 싶다래 저기 흐흐흐흐흐흐 말이 잘못 나왔어 고아 안녕하세요 스모양마루님 어서오시구요 이 시드더블님 제가 절절 뭔소리에요 갑자기 뭔소리지 이제 지루하니까 실시를 투표하죠 짠 조류변사체로 담은 누가 조류변사체로 담은거에요 화요이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그 화요이님 고스나리님이 고스나리님이 신고하려고 거기에 계셨을때 네 화요이님이 위로 올라가셨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따라갔는데 시체가 그쪽에 아 그렇구나 있었어요 아 저도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제가 위로 올라갔을때 다들 동선 좀 말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어 글쎄요 저는 그냥 거의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데 가지도 않았고 제가 아까 제가 봤을때 화요이님이 위로 올라가셨는데 제가 따라갔을때 그냥 죽어계셨던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피라미드쪽에 누구 계셨던거 아니면 위쪽에 누가 계셔가지고 썬 다음에 바로 튀신거 같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잘하는지 네 네 맞아요 어떻게 잘하는지 되돌보는 게임이에요 아주 정직하게 찾았기 때문에 고스나리가 아무튼 누가 누구 투표해야돼 일단은 두분중에 한분이야 이게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어? 고스나리 죽었다 어 태트리언니 구아 안녕하세요 아 더 아름다운 시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겼습니다 하하이 아니 하하이 하하이 뭐 오래지다 하필이면 포볼이라뇨 오 오래지다 이게 이게 바로 지능능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능지라고요 글쎄요 형상 죽이면 이기는건데 이게 뭐야 하하이 고스나리가 이겼지요 맞죠 지능하면 또 고스나리 아니겠습니까 허물당해서 아이큐 검사 허물당해서 얼마나 서러웠는데 하면은 120그냥 나오는 고스나리 아니겠습니까 뭔소리에요 안, 안 갈궜어요 나 마이크 고장났구나 라고 하신 랩랩님 들어오실 분 0을 하나 잘못 붙인 거 아닌가 어디에, 그니까 0, 1, 2, 0에서 그 앞에 0을 제가 잘못 붙인 건가요? 아, 그럼요 먹자 먹자님 얼른 들어와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인원 늘릴 수 있나? 인원 16명까지 늘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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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직 한, 한 분 더 들어오실 걸까 좀만 계세요 일단은 30분 정도 됐으니까 네, 이거 그 방귀 소리 그거 있어요 이게 방귀 소리가 있어요 왜 방귀 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는 거 응애, 방장 주세요 방장 어떻게, 이... 방장 어떻게 줘요? 이거 직업이 왜 거비하고 오리 밖에 없죠? 자, 설명하기도 전에 바로 방장 줘버린 고스나리 네, 마이크 켜도 됩니다 오, 16명도 늘어났습니다 16명 가득 찰 거야, 좀 있으면은 얼른 들어와요 고스나리의 능지를 시험하고 싶은 분들은 다 들어오세요 네, 아까 방금 전에 보셨죠? 고스나리 능지로 고스나리 혼자 승리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고스나리가 더 뛰어난 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한 번 이겼다고 지금 이렇게 기고만장한데 이러면 안 되겠어요, 이제 겸손해져야 돼 사람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 퍼블, 퍼블이 뭐예요? 네 웃음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요 나 오래 게임하고 싶단 말이에요 계속 막... 누가 범인인지만 알고 막 계속 시체로 돌아내고 싶지 않아요 한 번 들어오셨다 멀님께서, 멀님께서 멀님께서, 이제 들어오셨고요 뭔 소리예요 티나 형님이 먼저 킬 당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흐흐흐흐 아, 휘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신 김에 출석체크 안 하신 분은 출석체크 한 번씩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이씨 오오오 진짜요? 딸기 우유? 어....그게 유기농 딸기 우유라고 했나? 하하.. 얼른 들어와요 친하양님 요 딸기 우유를 만들어서 드신다 좋다 그 딸기를 으깨서 딸기 그 우유랑 같이 섞으면 딸기 우유되는건가? 레시피가 그런가? 여러가지 추가하면 더 재밌어요. 잇! 이미 여러가지에요 또. 자 백액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알고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시참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마이크 키셔도 되구요. 마이크 꺼도 이렇게 채팅으로 얘기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시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엄지나이님은 왜 또 팔로우 하셨죠? 엄팔한다는거 깜빡했네. 뭔소리에요. 36분에 시작할게요.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와요. 아 코코로 뽑았다. 하하하하하하 나온걸 어떡해요. 나온걸 어떡해요. 나온걸 어떡해요.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성이 잘나와요? 안들어갈령. 왜요? 고스나리의 능지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이 없구나. 고스나리의 능지를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으시구나. 아 랭크전이라. 아 그래요. 끝나고 나서 들어오세요. 나도 테트리오 좀 하는데 잘은 못하지만 아마 최악체일거에요.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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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들어갈까 말까 고민중인데 고민중일 때는 들어오시는게 정답입니다 하하하하 아임 골시파시버 지는 명이지 뭔소리에요 그리고 골시나리도 아니고 골시파시버야 또 렛츠고! 고고고! 그러니까요! 연습해야 되는데 진짜 죄송해요 저는 저는 성실한 시민이기 때문에 렘렘님이 렘렘님이 수상해 하늘허야님도 수상해 일단은 두루마리 정리하기 같이 정리를 하고 보물 정리하기 보물 정리하기 좋아요 난 나를 미션하면서 자 미션 하다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면은 보안관인데 방송 컨텐츠랑 작업방 죽어가는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작업방 죽어가는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상한데? 그쵸 이상한데 일단은 난 찍겠어 난 찍겠어 난 킵할게요 킵할게요 킵 뭐야 하노연이 왜왜왜왜 오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미션승을 목표로 가봅시다 아 진짜요? 어떻게 살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지금 열심히 범인을 찾는 중이고 어? 돌아가셨다 저걸로 오리추리 아 진짜요?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아나? 모르겠는데 뭐야 문이 왜 닫혔어 먼저 장난접 professionals insUUY 봐 상성 이씨 장 Pent 패istle 크렘 해설혹 아 근데 그냥 거이고 그치님과 출첵 감사합니다 그냥 거 있는데? 이겼당 아 연예인 죽은 걸로 추리가 가능하구나 얼른 금방 했어야 됐는데 얼른 준비 오바쓰보 얼른 레디 하세요 그리고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요 저 새로 들어왔어요 잘 오셨어요 네 저는 옷이 굉장히 안 이쁩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야 근데 여자 캐릭터네요 부럽습니다 왠지 잘하실 것 같애 원신을 하러 고바 안 돼요 매니저로서 채통을 지켜주세요 그럼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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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지 might 짠 사윈가 자막 짜 자 일단은 채통이나 전 채통 잘 지키고 있어요 왜요? 저는 잘 지키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발 고추나리가 아 이것저것 많이 해야되는데 역시 정리는 또 고추나리죠 아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손에 폭탄이 있습니다 뭐야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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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폭탄 넘겨준거야 누구야 누가 폭탄 넘겨준거야 와 죽을뻔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타님하고 KWA님 어서오시구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제트.. 어 제트제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같이하실시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끝나고나서 파란 분 어디가셨지? 글쎄요 모르겠네 한 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요? 폭탄 넘겨주겠거든요 방금 전에 폭탄 누가 넘겨줘가 우와 어머 어머 나의 제한 0살부터 100살까지 나의 제한 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보 피라미드 중에서도 일단은 QWER님하고 하나타님하고 저하고는 같이 있었어요 시저부스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흰색.. 아니 흰색이래 분홍색 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녔고 네 파란색 분도 중반까지는 같이 다녔어요 네 아까 중간에 있었을 때 어 저기 누구냐 검은콩님이 계셨을 때 제가 폭탄을 이렇게 남겼었거든요 폭탄이 이렇게 넘어왔었거든요 아니 내가 검은콩님한테 폭탄을 넘겨줬었구나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검은콩님은 폭탄으로 폭탄권 있어요? 네 폭탄으로 가셨어요 아 그렇죠 폭탄으로 가신겁나 죄송해요 검은콩님은 제가 보내버린다 근데 일단 대머리3님이랑 창원님도 동선상 안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저는 랩랩님 하탑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드야 이따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야 랩랩님 랩랩님 가셨다 잘 가세요 랩랩님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랩랩님 이따 랩 랩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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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무슨 얘기죠 뭐야 폭탄도 제대로 잘 넣었잖아 폭탄도 제대로 잘 넣었구나 우리한테 폭탄이 갔는데 추리가 성공했네요 우와 뭐야 어떻게 된거야 손은 돌았잖아 지금 와 손은 엄청 돌았네요 지금 이..이게 되네 야 이게 이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이게 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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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서오세요 아니 폭탄으로 네 검은콩님한테 준게 신의 한 수였어 검은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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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이길 줄은 몰랐네 기다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밸런스 뮤직님 들어오신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제트제트님도 들어오신답니다 좀 기다리시고요 자 가고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봐봐요 이렇게 많이 찬다 그랬죠? 16분 금방 차요 11시 반까지 하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 모드가 좀 질릴 때에는 다른 모드로 만들어서도 됩니다 엄지나리님도 들어오신답니다 들어오시고요 고시나리 능지에 대해서 시험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수로 와요 그냥 아 이게 이 스트리머 지능이 심상치 않다 운이 심상치 않다 방금 전에 폭탄 옮겨줬는데 그 폭탄이 거의였어 놓고 칠이 칠이 Charity 참 지능이 순서 해야 되네. 그래요? 엄지님 목소리 댕좋아요. 천상계래요. 지하계에서 고스나리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텐데 천상계에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튕.. 아 튕겼어요 얼른 들어와요 얼른 들어보세요. 얼른 들어보세요. 얼른 들어와요. 엄지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많이 없어서요. 있긴 있는데 하자 하면 막 고발쓰보 고발쓰보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듣는듣 많은둥 했어요. 고발쓰보 고발쓰보라뇨. 고스나리라구요. 깜짝 놀랬어. 난 린린님 위에 아이디가 조그맣게 적혀있어가지고 검은콩은 억울해 린린님인줄 알았어. ㅜㅜㅋ ㅜㅜㅋ ㅜㅜㅜ film 어? 밸런스님 방송풀이 끄셔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목.. 그 소리만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 그 시작하면은 저기.. 방송은 안 하시는게 좋구요 그렇다고 방송을 나가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오.. 더 많이 들어오시는구만 이러다가 연락 접근 꽉 차는거 아냐? 누가 들어오셨지? 루이 뺏어.. 이러다가 우리 셋 중립들 해야되는거 아냐? 시작하시죠! 레디 다 하시고 시작하시죠 오리 셋 중립들 해야될 것 같은데요? 오리 셋 중립들.. 그래요 네 설정하시구요 방장님 검은콩은 억울해 곧씨나니 자 렛츠고 렛츠고 컴온 아 장어님 아 한분 더 오시는구나 한 분 더 오시는군요 오케이 확인요 그 14명 되면 우리 3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죠 뭐 곧씨나니가 또 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폭탄 옮겨져가지고 제가 어? 이야.. 기가 막힙니다 소문돋았잖아요 공콩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왜요? 1명은 이 3명이야 1명은 이 3명은 약 4명 호박스 보다.. 호박스 보다.. 호박스 보다라뇨.. 호박스 보.. 호박스 보.. 호박스 보.. 꼬박스보! 꼬박스보! 꼬박스보 이걸로... 꼬박스보! 꼬박스보! 꼬박스보의 영혼이 없는데요? 네. 무가구 무슨 일과 아니하세요? 아니 아까처럼... 아니 아까처럼 목소리 울리면은 너무... 텐션이 높아져요. 안 돼요. 아 그래요? 저는 원래 텐션이 좀 높아져. 꼬박스보! 다 들어오셨나요? 꼬박스보! 꼬박스보! 이거 이거 정지단하네. 저주 하시는데요? 누구 한 명이? 시끄럽디! 위 빼서 간 거... 닉네임 무슨 일이에요? 고스나리라는... 어면에 고스나리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명을 바꿔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방금... 저방금 목소리가 엄지님 목소리... 어떤 목소리? 고스바보라고 불러드릴까요? 네? 고스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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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들리죠? 하하! 하하! 이러면 안 들리지! 아무것도 안 들리지! 헤헤! 역시 고스나닛 천재! 역시 고스나닛 천재! 하!!! Golor! 오오오오오오오오 prat용어두게éch수이! 한 번 보고 싶ف요히정에서 무엇이 크게뎅door바ners worlds 어디라고 할까요? 진짜 알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만은 없는데 어떻게 고박스부로 외치는데 슈크모니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재밌는 고시나이 방송에 잘 오셨습니다 오 다들 범인 같애 응 다들 의심해야돼 세명이 따라다니면서 다 오릴 수도 있어 이거 조심해야돼 오지마! 오지마! 저리 가! 오지마요! 죽일기 키로 오시는데 엄지나이님 죽일기 키로 오시는데 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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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대머리 슈리님께서 돌아가셨고 근처에 지금 제 근처에는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냐 누가 있었냐 루이 뺏어간 곳을 저주한다님하고 또 누가 있었냐 또 누가 있었냐 자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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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저거는 누가 일단은 그냥 넘어가죠 이거는 뭐 방법없어 저는 종 치는데 앞에서 모두를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이명 아니면 좀 그런데 이명이네요 이명이네요 뭐야 고스날이 뭐야 아 뭐야 깜짝 놀랬네 이게 인기투표인가 여기에 분명히 저주한다 고스 저주한다님은 무조건 했을거야 오지마 오지마 일단 종 치는 종 치는 대로 가자 종 치는 대로 종 치는 데가 어디있었는데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저리 가란 말이야 여기있나 아 여긴데 이거 어디지 종 치는 데가 어딨어 어디가 좋지 다들 종 치는 데가 여기있구나 여기로 다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 치는 데 여기서 설마 강 크게 고스날이 죽이고 이러시는 분 없으시죠 설마 설마 그런 분이 여기에 계실리가 없지 그리고 능지가 능지가 그렇게 좋진 않지 그러니까요 어 업무를 업무를 해야되는데 이때 움직여야되 이때 움직여서 업무를 얼른 수행하는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뭐야 또 누가 돌아가신거야 근데? 누구에요 그 여기 위치는 종 치는 데고요 네 저희 투명 하나 있는거 같거든요 저 아무리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아 아니 이거 시즈버스 목격했습니다 이거 하나타님 아니 나 순간 하나타님이 썩은건줄 알았어 아 진짜요? 맨날 또 암마 이게 뭐야 나는 너 그러나 어 일단은 일단은 투명이라면은 일단은 반드시 제외가 돼요 아 장애자 잡고 있었어요 왜 고스날이 바로 옆에 있는거에요 종 치는 데 바로 앞에서 저기 둘이 있었는데요 저도 종 치고 있는데 가다가 미션 하려고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인기투표 할거에요? 아니요 인기투표는 너무 누가 갈지 뻔한데 아직 누가 갈지 뻔해지는데 안돼요? 인기투표 하면? 아니 루이 뺄성한 곳으로 젖어 왔느냐 이제 돌아가셨잖아 저랑 같은 부리였잖아 일단은 넘길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길 수다 뭐 네? 이거 살인마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인기투표 오리들의 중립돌이라서 그렇죠 인기투표 가능하면 안 돼요 이거 둬도 돼 봐봐 고스날이 3명이 있다니까 지금 기신전 고스날 아 기신전 고스날이니까요 지금 아 몰라 아 일단 고 자 과연 고스날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가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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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죠 검은콩님은 확실히 아닌거 같고 니눈님, 시저우키님 모두의 보디가드님 지금 3명 정도 있을테니까 여기 중에 누구 한명은 범인이란 얘기지 안개 나가는 순간 큰일납니다 누가 죽었는지 또 몰라 그럼 또 추리도 뭐야 뭐야 잠깐 기다려봐 지금 여기 4명 그대로 있어 아니 뭐야 이게 지금 여기 4명 그대로 있어 잠깐만 누가 나갔지? 어? 하나타님? 좋아 좋아 자 봐요 오 여기가 어딘가요? 우리 4명은 그대로 있었어 저희 아예 자원인데 이거 아니 뭐야 이게 무스나리님이랑 허현님이랑 또 한명 또 누구였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하나타님 안계셨고 하늘 허현님 안계셨어요 큐다블리아님이잖아요 근데 이거 계셨던거 같은데 근데 이거 수련인거 같은데 갑자기 이거 하나타님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던데 하나타님 그럼 직업이 뭐에요? 하나타님 직업이 뭐에요? 저 그냥 일반 거위요 아무것도 없는 거위요 거의 몇마리에요? 몇마리죠? 일단은 고리랑 중립 빼고 나머지 다 거의 저쪽 찍어봐요 어 맞긴 한데? 근데 여기서 찍어야 돼 이제 건너뛰기 하면은 건너뛰기 하면은 거위인데 찍어야 돼 일단은 우리 넷 중에 넷 말고 없는 분 찍어야 돼요 그냥 하늘탐님 하시다 만약에 죽였으면은 시체미로 갈거라서 예? 전 거위에요 근데 투명 있는거 같고 아니 일단 투명 근데? 아이고 아니 나였으면은 애초에 투명 떴을때 제가 투명얘기를 안했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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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억울하다 썼으면 잊혀지지 않을것입니다 뭐야 힘내세요 헬로우 헬로우 왠 저 거위인데요 거위 맞아요? 네 어 증명을 해봐요 거위라는거를 내가 거위다 아 미션을 보여드리죠 미션 오케이 짜잔 아 미션 보여줬으니까 범인 맞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가짜 미션일수도 있잖아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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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제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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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 웬만하면은 없는대로 도망가야돼 이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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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하 하 하 하 근데 연예인이 아 연예인 연예인이 죽었을 때 저기 여기 지금 모두의 보디가드님하고 검은콩님 시체 두개 같이 있는데 네 여기 바방관인가요? 어 그런거 같은데요 두 시체 나란히 있었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그 시체 나란히 있었을 때 시저구스님이 누구 그 누가 또 있었는지 봤어요? 전 갇혀있었어요 그래요? 아니 흠 아니 아까전에 일단 그 피라미드 안에 갇혀있었을 때 네 검은콩님하고 보디가드님 그 갓 그 셋이 같이 있었는데 네 그때 갑자기 검은콩님이 뭔가 안듯이 소두려치게 놀라더니 보디가드님이 쫓아갔거든요? 어 그러고나서 쫓아가봤는데 지금 보이는거는 이제 두 분의 시체 이게 끝이였어요 어 그럼 하늘허야님 갔어 검은콩님의 유언을 하늘허야님 같아요 저도 지금 뭔가 좀 이상해 검은콩님의 유언 네 유언 한번 가보죠 하늘허야님 지금 뭐에요? 빼디 릇이거 저기 랩맨님께서 반려도 엄청난 힌트를 주셨어요 주황색 범이는 주황색분이래요 다 둘 중에 한 이쁜 분이니까 고스트루냐 뎀 우리 승 축하합니다 다 웃났어 이거였어 시즌 5시만을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이거 울어봐 어차피 말이 많으시더라고 아무도 믿으면 안 되시고 내가 왜 믿었지? 근데 이거 제가 말할게요 쟤가 거의 다 죽였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니까 그것게 자세하게 알고 계셨구만 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전 이만 가볼게요 우리 셋때도 밸런스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검수가 15명이라. 오 15분이나 계셔. 근데 제 방송에 계신 분은 11분밖에 안 계시는데 제 방송 다 나가셨죠 지금. 방송에 계신 분은 11분밖에 안 계시는데 제 방송 다 나가셨죠 지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안 부르신 분들은 진짜 나중에 울 거야 고스냈리. 혼자 시작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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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갈 거예요. 영상. 네. 대충. 이번에는 고스냈리의 머리를 써보겠습니다. 방금 전판에는 제가 여론에 따라갔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제가 머리를 써서 능지로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엔 감성으로 모듬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나를 능득했잖아. 그게 있나? 뉴비. 준비하시고요. 언제 시작하죠. 시작하시죠. 준비 안 하신 분 계시나요? 좋아요.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컴온. 고고. 그래프고. 렛츠고. 컴온. 오케이. 괜찮아. escuela heavenly 님들. 어떤 foram alguns добрproof? 다음 시간. 아우 안녕하세요. 어우 안녕하세요. 자아 일단은 게임은 시작이 됐구요. 저는 미션을 하러 갈까요. 그냥 종을 종 앞에서 있어가지고 의심을 의심을 덜 사는 게 나을라나. 나 그걸 잘 모르겠네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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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샜게 안하겠지? 네? 뭐라구요? 아니요 아 지금 이거 엄지나니 님 목표인가요? 왜요? 아닌가? 네 불만이 많아요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지금 말 다 있어요 지금? 다 있는데요 네 다 있으면 어쩔 수 없구요 더 할 수 있었는데 다 하셨다니 뭐 할 말 없네요 도가스보 아 누구야 누구에요? 방금자님 누구야 누가 돌아가신거 지금 큐다블리아 님께서 먼저 돌아가셨네 아 누구 나뉘네요 저 지금 엄지나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할 말 없다고 해가지고 저 그냥 할 말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하고 싶었는데 지금 음 저는 가운데 종에서 저기 누구냐 루이 님하고 또 누구 계셨는데? 한 분 더 계셨는데 이거 저 진짜 억울하거든요 저 두판 연속 거의 걸렸거든요 네 일방거위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하하하하 그럼 이번에 올이겠네 일방거위 걸렸답니까 두판 연속 너무 노골적이신거 아니에요? 일방거위 다리셔요? 거의 걸렸어요 살려주께요 첫판이나 일단 넘겨본게 없으면 아 하나타니까 이번에 올이란거에요? 거기요 거기 아빠랑 똑같은 직업 걸렸는데 하하하하 어 어 아 어 아니 이걸 왜 누구에요? 나는 스킵 패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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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벌하니까만 죽여 하하하하 우와 살벌하다 여기 되게 살벌하네요 네 나 일단은 의심사지 않기 위해서 가운데 가있겠어 차라리 그게 낫겠어 지금 차라리 차라리 같이 있는게 더 낫지않나? 화요이님도 여기 계시고 화요이님 월님 같이 따라다녀야되 이거 최대한 이거 지금 뭐 업무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네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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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미션 따위 하지않아 당신 의심스러 누가 물 좀 꺼줘요 물 물 물 물 물이 물 가져오기 물 가져오기 물 뭐야 어 지금 누구에요 지금 하마탄님이 끊당하셨고 QWR이 아까 돌아가셨고 누가 멀림이 돌아가셨네 뭐 멀림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디 뭐야 화요이님이 범인같습니다 음 저는 이이님같습니다 화요이님이 저기 같이 계셨거든요 저기 누구냐 멀림하고 같이 계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나서 얼마 안있다가 불러가지고 갔는데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화요이님 찍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요 그래서 누구에요? 화요이님 화요이님 네? 나 왜 안찍혀? 화요이님 화요이님 어 나 왜 안찍혀? 나는 고스님을 믿어보겠어 어? 그래요 저 레디님 찍었는데 그거 안찍힌다고 그거 안찍힌다고 나 왜 안찍히지? 설마 나 왜 안찍히지? 설마 설마 고스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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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스가 왜 이렇게 많아 화요이님 잘가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제가 잡았습니다 잡았나요? 잡았는지 안잡았는지 모르겠어 어 휴운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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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고스님한테 다 일러요 누가 바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중앙에 모여있는 분 있고 위에 계신 분 계시고 여기서 없는 분이 범인이야 일단 무조건 그게 나야 둠바 둠바 두비두밥 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링크님 아 아 딸기 아 딸기우유 아 딸기우유 딸기우유 꿀맛 딸기우유 아 하하하하하하 딸기우유 딸기우유 맛있대요 나도 우유 먹고 싶다 삶이 죽은거 같은데 진짜요? 어디죠? 그래 죽었네 어 보자 일단은 저랑 계셨던 분 이거 두명의 시체가 두명의 시체 두명의 시체 어 두명의 시체가 있고 중앙 중앙에 계셨던 분은 일단 범인은 아니야 아직까지 그렇다면은 이거 제가 보는데 RM입니다 어 그러면은 누굴 찍어야 되나 네 그냥 뭔가 피색이에요 빨간색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 음 음 바보 경찰인가 자 엘링크님 어서오시구요 엘링크님 어서오세요 아 까비 까비라뇨 아무도 안돌아가셨어 이게 왜 안달리지 이게 왜 안달리지 범인을 찾아야되는데 범인이 과연 누구일지 대머리순이님하고 이제 중앙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도 지금 여기 계시구요 야 색깔에 맞게 검.. 검정색이네 깔맞춤 하셨네 자 이렇게 지금 네 분 계시는 거예요 거.. 검은콩님 미라레이션님 대머리순이님은 지금 저랑 같이 계시는 겁니다 미라 미라가 소환되었습니다 미라한테 죽을수도 있잖아 미라 미라? 이거 뭐야 어? 아아아아 아니 아니 들어봐요 남 두판 년성 오리였다니까? 아니 오리가 아니었다니까? 거기였다니까요? 참여 가능하죠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합니다 캐거 밟았는데 아 바보한거 아니었네 아니 캐거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흐하하하하하 캐거 밟았는데 아무도 캐거 밟았는데 캐거 밟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하하하하 아 나 저 아니야 그 이제 오래 걸렸다고 살릴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단판에 참여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레디하시구요 더 들어오실 분 캐신가요 헬로 마이 네비 예삐 오 마이 으하 흠 Тут 아니 아니 이거 좀 많이 억울하다고요 못 PU가 저쿠아! 나타님 죽이신 누구에요? 저는 아까 송골 메워가지고 나타님을 부를 수 없었어 송골이어가지고 그니까 저는 나타님을 죽이지 않았어 죽일 수 없었어 근데 제가 나타님을 죽게 한 장본인 아닐까요? 제가 나타님으로 변신하고 죽였는데 아 진짜요? 뭐야? 그러다가 나타님이 어쩐지 다들 날 몰아가더라 어쩐지 몰아가더라 나타님 오리니까 살려달라는 줄 알았는데 나타님 오리에서 복수하세요 복수 복수가 될까요? 돌아왔다 저기 혹시 보안관 돼가지고 아무나 찔러도 되나요? 뭐라구요? 도왕관 돼가지고 아무나 찔러도 되나요? 어... 뭐 알아서 하시는데 저기 게임 재밌게만 해주시면 돼요 아... 아... 과연... 어느 분이 범인일지 가장 고민이 되네요 자 일단 이 세 분은 범인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어... 드진 않지만 일단 추리력으로 고스나리 추리력으로 일단 현장을 봐야지 뭐 추리를 하던가 말던가를 하지 고스나리님한테서 떨어질래 왜... 뭐라구요? 뭐라구요? 움직임이 너무 어둡다 음... 미션을 하러 갈까? 아니야 미션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돼 우와 이렇게 죽인다고? 하나타님은? 하나타님은 지금 아니 진짜 억울한게 하나타님이 제대로 게임을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뭐 첫번째판 두번째판 세번째판 다 거의 뭐냐 다 뭐냐 저기 거의 셨는데 투표로 죽고 이번에는 시체로 시체로 발견되셔 죽고 이거 뭐 저기 이중탈출 넘버원도 아니고 이거 하나타님 진짜 억울해서 살겠나 이거 말안해 그래 말안해 알아돼 뭔데요 아니 뭔데 누가 말 안한다 했어요 실제 피라미디에 있다고요 아니 시체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말을 어떻게 해요 엘린큰니 기분 나쁘네요 저를 죽이게요 왜요? 네 안돼 나 죽으면 안돼 아니야 죽여도 돼 나 죽으면 안돼 아니야 죽어도 돼 아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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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 나가자 하나타님을 저기 가신게 분명해 누구야 엘린큰님도 재미었다 인기투표 당첨됐다 인기투표 엘린큰 일단은 난 가운데로 가야겠어 이게 지금 가운데로 가야지만 이게 어느정도 그게 되는구만 어 그렇죠 헤이 브로우 발로 여기서 이제 죽이는 분이 이제 범인인거야 자 자 죽여봐요 누군지 죽여봐요 빨리 제가 뭐냐고요 뭐가요 제가 뭐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한번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검은콩님이 범인이죠 검은콩님 범인이라고요? 오케이 렛츠고 검은콩님이 범인이래요 그래서 눌렀어요 어 뭐야 검은콩님이 범인이래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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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님 찍어요 아 이거 맞냐고요 아냐 맞겠지요 하하하하 에에 검은콩님 찍겠습니다 검은콩님 찍고 싶은 사람 아니요 검은콩님 힘내요 검은콩님 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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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님 갑시다 왜 저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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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는 소리 뭐야 디딩땡 sec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거묵콩님 사요나라 그냥 거묵콩님이라고 말한 것 뿐인데 왜 거묵콩님이 된거지? 몰라요 거묵콩님이 범인같아 해가지고 바로 누른 것 뿐입니다 머리 쓴다네 이게 바로 지능이죠 이게 바로 지능입니다 어 나 죽는줄 알았어 나 지금 죽는줄 알았어 우와 눈을 찍는 사람이 4명이나 있어 능진이 이렇지 않다고 이거 펜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안티펜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 뭐지? 테트리오를 막고싶나보네요 젠장 내일 방송이 정해졌나? 젠장 여기 여기지? 좋아요 다들 모이세요 날마다 오는게 아닙니다 고시나리방송 구구덮방송 2주에 한 번씩 오는 2주에 한 번씩 가끔가다 3주에 한 번씩 오는 저기 뭐야 왜?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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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자 자 어느 분이 범인인가요? 일단 울렸으니까 누가 범인인지 했을거 아니야 오케이 나리님 찍으십니다 유언대로 아니 아니 저 스트리머에요 제가 제가 살아야 꿀잼이라고요 바로 발톱으로 해주세요 아이 나리님 유언이 있습니다 나리님 아니 이 꿀잼이 제가 살아있어야 꿀잼이라고요 나리님 지금 거무쿡님의 슬픈 죽음 없어도 꿀잼이고 와 이 꿀잼을 놓치실겁니까 여러분 이 꿀잼은 놓치신다네 펌은 나와면 펌은 작은데로 재미있고 오래살면 오래탄데로 재미있고 아 너무 아쉽게 아 이 꿀잼을 놓치신다니 나는 친구의 재미 너무 좋아요, 아! 아, 젠다. 수고하십시오! 잘 죽어라! 깜발해! 아, 죽었다. 아이고, 가셨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시체끼리 모이죠, 뭐. 예. 시체 모임 어딨어요? 네. 어디서 모이나요, 시체는? 봉 앞보러 갈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아, 억울해서 살겠나, 이거. 아이고, 억울해서 살겼나, 이씨. 아, 솔직히 저 청골해였거든요? 아, 아니, 여기 그... 어차피 투표도 못하는데, 두 번 열소 송골에 걸려가지고, 지금. 희한님이 너무 수상해가지고, 여기 위에 피라미드 맨 위에 가면, 그... 꼬리들만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검은콩님은 뭐였어요? 님도 여기 들어가보세요, 했는데. 그대로 절 죽이시더라고요? 누가요? 여기 희한님이라고요? 아오. 찐파랑... 희한님. 희한님. 여기 두 분... 희한님. 아, 이 복수자. 예스. 야, 이제 뭐, 이제 뭐, 끝났구만. 예스. 무슨 일이죠? 이제 뭐, 고시나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노잼, 노잼 확정입니다. 이거는, 야, 이거는 뭐, 야, 야, 이렇게 조용히 계신 분들이, 야. 아, 내가 중앙이었는데. 야, 야. 아, 나 피라미드 였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따따, 라따따, 라따따따, 아냐, 아냐. 와, 멋다. 야, 대머리가 짜증나니까 대머리 어때요? 아니, 왜요? 아니, 그건 너무 감추... 어... 하긴 대머리 슈리라고 하니까, 대머리라고 하니까, 뭔가 조용차맞은 새끼네. 어, 이거, 이걸 스캡 당한다고? 아, 재밌는데. 아니, 이런. 이 빡 죽이는 게 뭐가 재밌어, 아예. 야... 이거는 뭐,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이거는 뭐, 거위가 지겠네. 고시나리가... 고시나리가 먼저 죽어서 노잼 됐어요. 그건 맞아요. 죽어서 노잼 됐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젠장. 아니, 이거 못낫어야지, 못낫어야지 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흐흐흐흐흐 이거 메뚜기 떼 소환하고, 못낫으면은 죽어요. 아, 진짜요? 죽을지요. 네, 이거 못낫어요. 흐흐흐흐흫 이거 불황 아마 있으면은... 오늘 복술자의 믿음을... 가울 수 있는데... 네. 예. 없으면 못낫아요. 그냥 죽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신고를 안 했는데 왜.. 버그.. 버그그? 아 전문업자? 피라미드 일단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제가 아 전문업자 게임 터졌죠 지금 이제 구경 꿀잼인데 신고를 안 눌렀거든요 근데 신고가 눌러졌네요 전문업자겠네요 그럼 뭐 누가 지금 음료수 드시는가 보다 맛있겠다 아 진짜 감성 추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전 대머리가 싫어서 대머리님 찍으려고요 아이 그만하니까 대머리님 저도 대머리가 싫습니다 아이디 바꾸셔야겠다 아이디 바꾸셔야겠네 해모 빔 맛보러 들어가세요 해모 빔 잘 가세요 진짜 가네 대머리님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이거 범인 알고나면 머리 탁 찔걸요? 범인님.. 범인들이 지금 대머리 순위님 죽였으려고 하하하핰 우와 야 세 명이니까 확실히 정치질이 돼 네 이거 세 명이서 그냥 몰아붙히면 바로 끝나죠 하늘님이거든요? 그 파란색님? 그 안개로 들어가셨어요. 왜요? 오늘만 지나갈 수 있는 안개로 들어가셔서 바로 종 쳤어요. 야 뭐 이거 탈벌해서 살겠나 이거? 무서워요 어머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하늘에 별이 되시네요. 그렇게 하늘에 별이 되시네요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이거를 신술을 하셨구나 저런 이란 안 들리시겠지만 암마 같은 분들 아이고야 5명 5개 5개 달달달 달달 어떻게 이렇게 300개 남는거지? 야 이거 진짜 시체 모임 가져야돼 이거 억울해서 살겠나? 응 릴리님한테 모여라 하나타님이 제일 억울한게 이번판 게임 제대로 못했어 시작하자마자 시체도 발견되셨거든 아니 고스나님 아니 고스나님 아니요 근데 저 진짜 이거 하하하하 저는 평범해서 죽일수도 없었어요 하나타님 나리님 네네네 제가 좀 검은콩님한테 미안한게 있는게 제가 그냥 검은콩님 앞에가서 당신이 범인이야 라고 하고 나왔거든요 갑자기 나리님이 신고를 울린거에요 근데 나리님이 갑자기 검은콩님이 물이라고 하길래 어? 근데 검은콩님이 철량한 시민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 철량한 시민이 주를 나는 그냥 검은콩님이 수상해서 검은콩님이 막 다 시리지 하고 그냥 피었을뿐인데 왜 검은콩님으로 몰리길래 오 이거 맞아? 죄송합니다 검은콩님 하나타님 하나타님 튕기셨대요 이런 얼른 들어와요 끝나고 나서 저 아 억울해 하겠나 시체모임 나리님 죽인건 잘했다 뭘 잘해요 뭘 잘해요 이거 지금 범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 범인들 활개 안치기에 저 보신나리가 존재하는건데 잘한게 아니죠 유튜버 유튜버 두번째 두번째 스킵밖에 스킵밖에 못해요 스킵밖에 못해요 아 진짜요? 유튜버 맨나가 너무 좋다 유튜버 맨나가 너무 좋다 아 근데 아니 진짜 나도 일반 거의 이런거 해보고 싶어 그냥 아 지금 아니 뭐 속올배맨끝 걸려 저 지금 유튜버를 못해요 유튜버를 유튜버를 못해요 유튜버를 유튜버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요 유튜버 만난 적 고스레이드팟 구합니다 고스레이드팟 구합니다 고스님 죽이네 오지 제가 보안관되면 저를 희성해서라도 고스님을 죽일게요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제가 자경단이 되면 고스님을 죽이겠습니다 아니 아니 왜 시작부터 저를 시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저는 탐정 역할이라고요 저는 저 저 유튜버 진짜 만나보고 싶었어 이거 쓰고 있을 적 있어 뭐라고요? 유튜브 뭐 어쩌쪽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잘 안들렸어요 유튜브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이것도 얼른 올려야지 지금 부지런히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데 대머리 수리님은 유튜브를 죽은 이유가 이해가 안되던데 뭐라고요? 대머리 수리님은 왜 튜프를 죽었음? 그러게요 모르겠네 이거는 탈모 혐오가 대머리 수리님은 튜프를 죽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대머리 수리님은 좀 억울하신게 대머리 수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머리 대머리 싫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짐프를 죽었네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진짜 근데 이게 맞shirts 근데 이게 맞아 근데 심지어 혀오증이 혀오증이 혀오가 혐오가 야 잡았어 근데 고스나리니 성공할때 계속 죽어 투표로 투표로 죽고 아니면은 투표로 죽고 근데 뭐 고스나리가 여기가 한 번 딱 이겼었잖아요 고스네리 혼자 스윙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능지야 아니겠습니까 물론 능지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난... 난 무슨 뭐 걸리기만 하면 죽던데 끝난다 끝난다 과연 과연 누굴까 누가 맞출까 여기가 지금 사원 쪽이고요 어... 되게 궁금하다 나는 뒤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그 나도 무섭다고 아니 나도 무섭다고 저도 무섭다고요 다들 무접데 큰일 났구만 어... 음... 제가 보안관이거든요 음 네... 저렴 때 아까도 들었던 거 같은데 보안관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황색 있습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핳 잘가요 아 너무해 진짜 아 저 보안관입니다 잘가요 어어어어어어 아 개빡쳐 시왈러 셀프 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흔 청인을 승련다 정인을 승련다 야 이겼다 야 나 실패했구만 아 근데 대머리 수위님 맞았네 아니 근데 대머리 수위님이 제법 결단은 대머리님인데 왜 발목꼬리라고 대머리님이 억울하긴 뭔지 알아요? 맞긴 맞았는데 그 맞은 이유가 대머리 혐오증 때문에 맞은 거잖아요 그니까 저 너무한데 진짜 그게 억울한거야 아니 대머리가 뭐 어때서 너무하네 어 구구덕이 안 켜진다 잠깐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저랑 처음에 만났는데 방금 더민이였네 이상한 거 아니 나 릴리님 옹호한 이유가 있었구나 아 감사하더라 렉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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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애초에 대머리만 대머리라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건 너무하잖아요 애초에 대머리님 나갔다 같은 팀이고 자시고 씨 대머리라고 그러는데 야 근데 릴리님 무섭네요 연기 잘하신다 저분 근데 뭐 맞긴 맞았는데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좀 그래 그렇긴 했어 대머리 혐오증 때문에 대머리 부추님님을 찍는다 야 그거는 좀 어 그렇죠 룰비에요 룰비 응애임 응애 흠칫뿡 자러가야지 많이 놀러오세요 백엑트님 대머리 신이님 많이 놀러오세요 재미있는 방송 많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애임 시작하시죠 네 큐더블리아님 레디 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맞아 고맙습니다 백엑트님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컴옵 이번에 내가 범인을 잡아주겠어 난 저처럼 화법당하지않고 나 이런걸 싫다구 이 귀여운 목소리의 조인공은 누구십니까 저요? 캐럿님이시군요 역시 아이디 그대로 목소리도 캐럿같으십니다 뭔 소리 하는거야 느끼해 나 상처받았어x2 이번 범인 캐럿님이야 캐럿님이 범인이야 나한테 가면 이런 모욕감을 주시다니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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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아 뭐 오리 죽였네 그냥 죽입시다 그냥 죽여 그냥 둘 다 죽여 말 좀 아 나 죽었구나 말 좀 이쁘게 하자 말 좀 무슨 나리님의 불쌍함 그걸로 책임지자 웃지마요 제 목소리가 안들리잖아 아 나리님 통골매였구나 웃지마 나리님 나리님 왜요 저 어차피 말도 못해요 지금 와 검은콩님 1억이 와 검은콩님 1억이 있깁니까 진짜 야 전판에 고씨나리한테 죽었다고 그거를 모든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고씨나리를 죽여버리시면 당연히 검은콩님도 죽는거 아니겠습니까 4번 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었고 아 그니까 나 마스크 마스크래 마이크를 킬 필요가 없구나 그치 어차피 내 목소리가 안들리잖아 3 더하기 1은 4 아 젠장 아 진짜 당했다 퍼블을 당했어 그것도 보는 앞에서 이거는 불순한 위도가 있는게 틀림없어 그냥 고씨나리를 고씨나리를 죽이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만 아주 불순한 위도구만 아 제가 잘못한거 맞아요? 아 제가 잘못한건가요? 아 제가 잘못한건가요? 제가 얼마나 선량한 시민이였는데 차원여행자에게 심지어 검은콩님을 보낸게 이렇게 퍼블로 이어질줄이야 꿈에도 생각은 못했지 젠장 나나나나나나 아 찌를걸 뭐라구요 누가 돌아가셨구나 어차와요 누구에요? 아씨 보안관인데 누구세요 아스가 누구에요 근데 정체를 바뀌세요 아이디 괜찮아요 님이 알아서 와서보세요 businesses 어딨는지 알아여 보죠 어디 있는지 알아여 보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보죠 대충 회의 들어가면 딱 보이잖아요 아 야 계 lawyer 위험해 언제가부터 오 quella 조용이 계시는구만 오 그러니까 Gregory 아아 살아가셨으면 제가 푸슉하고 하는건데 아아 웰컴 웰컴 제가 찌르는건데이 뭐 이 소리를 하시는거에요 아니 그렇게 살벌한 얘기를 귀엽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푸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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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어디야 어디야 교회님 어디에요? 어디에요 자 보죠 이거 혼동하는걸 잘 봐야돼 서재 어디어디어디어디 어 나랑 너무 멀리다 저 큐얼님 어디갔어 아까 나 따라온 사람들 누구 있었지 아까 나 불 붙이러 갔을때 일단은 멀님 대답하셨고 네 야 아 저는 배타고 있었어요 배타고 있었대요 저는 팔강님이랑 다 찢었어요 누구 있었는데 또 아 팔강님이랑 자홍님 전 그냥 콰요이님 할게요 예 이거 너무 막 가는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 우리중에도 괜찮아 어제요 게임일뿐이에요 맞아요 이게 실제게임은 아니잖아요 실제게임 맞는데 실제 사건이 아닌거지 실제게임 맞는데 실제게임 맞는데 어 진짜가네 장난으로 한건데 나 가네 으흐흐흐흫 하윤님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저랑 같은 처지가 되셨네요 하윤님 어서와요 니들이 죽였어어 으흐흐흐흫 야하윤님 어서와요 하윤님 어서와요 가운데로와요 아 아 와 바로? 어? 바로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와 루이님 오케이 2분 죽입시다 어 뭐야 밸런스님 좀 잘하시는데? 돌고래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냥 가 너무 말이 느리다 변명 생각하고 있는건가? 그냥 죽어라 네 아 마피아에요 마피아 아유 오리 오리 아 오리에요? 일단은 확정되면 죽이는게 먼저 맞죠 일정거리 안에 있는 두 거위를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아 이거 뭘로 표현해야되지 이쁜 말로 표현해야되는데 금지된 통로에서는 꿀타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당신이 받은 임무들은 가짜입니다 라는게 린자의 설명이에요 오 와 직업이 많구나 어 그렇게 QW님은 또 가네요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아 다들 제 처지가 되셨네요 잘 죽었다 깨깨 깨깨깨깨깨깨깨깨깨 뭔소리에요 아 고스나리님 아 잘 죽었다 이놈 다음판에 늦게 하다고 한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음판에 골슬라리한테 죽으면 돼요 간단하죠? 너무한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제가 퍼블 시켜드릴게요 아 이제 퍼블이면 나린님이 범인이군요 나린님도 회의해서 바로 가시겠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러면 안되지 아 그러면은 누가 퍼블해도 다 내가 범인인줄 알거 아니에요 이미 상담해요 안되요 아 우리 나린님이 상담했다 그걸 믿어드릴게요 아 꼭 이제 퍼블을 시킨다는걸 믿고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살려주세요 저도 이싱탈출 이싱탈출 아무튼 이싱탈출 넘버원 찍고싶지 않아요 뭣땜에 죽고 골슬라리 숨쉬다 사망 골슬라리 골슬라리 괴 말하다 사망 골슬라리 퍼블한다고 얘기하다가 다음판에 사망 전판에 검은콩님 선동에서 죽여가지고 다음판에 검은콩님한테 펍을 당해서 사망 저 만약에 확인되면 골슬라리부터 썰게요 와아아아 왜 좋아요 고스나리를 암살한다면은 당연히 안돼요 고스나리는 암살하면 안돼 이런식으로 나와야죠 아 아니죠 고스나리님이니까 암살하는거죠 아 본인이니까 암살을 하는거에요 알겠어요 그런가 컵헤드 알겠습니다 샨들리님 그래도 계셔주세요 다들 일은 하셨나요 푸크를 빙뻑 다들 일은 하셨나요 푸크를 빙뻑 일했냐고 뭔일이요 푸크를 빙뻑 저는 퍼블당한 일밖에 못했는데요 푸크를 빙뻑 전 퍼블당한 일밖에 못했는데요 저거 그냥 죽이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반에 모든건을 푸크 일을 안하는 거인은 바로 죽여버려야되요 누구에요 그 말한지 일 안하는 거인은 누구에요 누가 일을 안해요 하나타님은 실제 일했는데도 먼저 돌아가셨다고 푸크를 빙뻑 하하하하 무슨 할인이야 왜요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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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하는거랍니다 아 진짜요? 네 일곱시에 학원 끝나고 뭐 걸려도 이제 어? 살아계시네? 회의로 보내드려야겠다 해줄게요 회의로 바로 보내드릴게 내가 왜 자꾸 보내드린다고만 얘기해요 살려드린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 살려줄 이유가 있나? 요즘 학원이 너무 늦게 끝나 몇시에 끝나는데 뭐죠? 과연 누굴까? 과연 찍었을까? 왜요? 뭐요? 왜요? 다들 각자 직업 공개합시다 각자 직업 뭡니까? 누구야! 하늘님 직업 뭐예요? 작용단이요? 랩랩님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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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자 랩랩님은요? 저의 캐나다고요 월님은요? 저 거위요 예? 아 그냥 일반적인... 거위래요 어 오타쿠님 과 안녕하세요 오늘 구구덕하고 있는데 깨서 죽기만 하고 있어요 뭐야? 엘링크님은 어떻게 된거야? 어머나 떼당해 아 설마 설마 마사카 이거 엘링크님이 스나이퍼였는데 실패가서 죽어버린건가? 그런가? 저거 같은데요? 뽕은아 아니면 망건댕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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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요 하나도 안했구나 봐봐 이거 이긴다니까 봐봐 아 이걸 지내 아 이거는 고스나리를 먼저 죽였을때부터 미스였다니까요 고스나리를 먼저 죽였으면 안됐어 아 아니요 고스나리는 언제나 퍼블이어야해요 멀결이에요 언제나 나뉘 말이 좀 심하신데요 언제나 퍼블이라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거 아니에요 언제나 퍼블이라니 퍼블은 당할 수 있지만 언제나는 아니잖아요 퍼블은 당할 수 있지만 언제나는 아니잖아요 학원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늦게 끝나요 10시에 끝나요 7시요 아 7시면 2일째 끝나네 2일째 끝나네 아 10시에 끝나냐고요 그래서 돈이야 10시에 끝나냐고 와 10시에 끝나냐고 와 다 다들 내리하시구요 네 진짜 너무 오래 comes 척 어 계 별거 아닌 지책을 가지고 있구만 난 일단은 가운데로 가겠어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있었군요 맨날 여기 오면은 고스나리님을 보내 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해야 되잖아 뭐라구요 뭐라구요 쥐캐럴님은 일단은 일단 거위 확정 맞네 거위 거위네 퍽을 당했으면 좋겠다 나는 퍽을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나는 심 나는 저기 거위다 제가 증명을 해드린 골이면 폭우당이라 미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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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 오오 오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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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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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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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폭탄만 누구에요 폭탄만 누구야 폭탄만 누구야 와우 나 죽는 줄 알았네 폭탄을 나한테 주다니 이제 나한테 폭탄 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오지마! 오지마! 이게 펜이, 펜이 많, 펜이 늘어난 건 기쁜건데 안티펜이 늘어난 거라 이게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허, 어 뭐야! 나 죽었는데? 나 죽었어, 폭탄 맞아서 죽었어 나 폭탄 들고 있었나봐 나 폭탄 들고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진짜 아무랑, 아무도 저랑 이제 얘기를 못하잖아 이제 이게 뭐야 그쵸, 아우 그래도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폭탄만 되게 잘한다 아아아아, 그렇구나 와, 폭탄만 벌써 3명이나 죽였어 자, 먼저 야아 야, 이제 조심해야겠네 이 두 분 조심해야겠네 다 깠어 1초에 들어가셔서 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저 보내세요 아, 그럼 저 보내세요 엄마가 우리 애교도 그냥 위 앞에다 내려주게 아, 진짜 화요이님, 왜 여길 지나가셔가지고 너 혼자 늦었어, 아니면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안 늦었어 너 혼자 늦었어, 마지막이 아니고 단 친구가 또 있었어 아, 그럼 저 보내세요 저 자중단이었어요 재밌어? 이제 능력도 없는데, 쓸모없는 거 아, 딱인 저 잘나가, 한화타는 또 치십시오 야, 밸런스 인이 돌아가셨네 아, 하나타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자요 잘자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 물기가 안 나오네 웰컴 투 헬로우 웰컴 디스 이즈 어, 베리 헬 흐흐흫 하요이님, 안녕하세요 죽었네요 어이구야 자, 캐럿님, 그 마피아 맞죠? 하나타인데 왜 만나요? 캐럿이 어딨어 뭐라구요? 캐럿님 에? 야... 도시나리가 두 번째를 죽다니 아, 진짜? 하요이님, 조금만 조금만 나한테 오지 마시지 폭탄마 되게 잘한다 아, 폭탄마 나도 폭탄마 걸리고 싶다 뭐 그래야 이렇게 재밌게 또 이렇게 하지 캐럿님 복수할거야 안 들리시겠지만 복수하겠써 어 죄송합니다 아, 복수자였는데 아, 복수자였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님이 죽어야 재밌어요 유화가 꿀잼각이라고 꿀잼각 이게 무슨 꿀잼각 노잼이죠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노잼인데 아, 복수자였는데 스테리마가 펍을 들으면 어? 이제 시청자들은 좋아하는거죠 하핳핳핳핳핳핳핳 죽어주시죠, 고스나이님. 싫어요! 어버아! 끝났나 보다. 비둘기승! 야, 엘링크님! 우와, 뭐야! 아, 렛렛님 쓰고 많이 하셨어요. 잘자요. 꼬박! 그쵸. 많이 줄었어요. 자, 레디 바로 하시고요. 어제 근로집부터 안 계시기 때문에. 아, 손소독제 뿌려야겠는데. 막 소독제 막 뿌리고 다녀야겠는데, 아! 너무 편하게 이겼다. 응? 무리하고 싶다. 난 아무나 죽어도 상관없던 판이라. 좋아요. 아니, 근데 다 폭탄이 저한테 왔는데 아니, 왜 자경단이 보안관을 죽여요? 하하하하 딴딴딴 아, 나도 오리 걸리고 싶다, 씨. 어,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나 不ária 오지마. 오지마 så 오지마 오지마 p부 오지마 나 구경가자 나 여기 더블셔러 이게 더블셔 이게 더블셔 구경가자, 구경 이게 더블 exert어 오지마 으흤 하하하하 야 야 오지마 좋아하는 science 야 구경가자 이게 더블쇼! 이게 더블쇼! 이게 더블쇼! 이게 더블쇼! 이게 더블쇼! 이게 더블쇼! 구경가자 구경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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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ἒ아아!! 야아 나 죽었지? 야 나리님 왜 똥뻥뻥뻥이야 나 나리님이 이거 보라님이 죽였어요 야 이거 나리님이 너 불쌍하잖아 와아 스트리먼데 나 나리님 왜 똥뻥뻥이야? 이거 누구야 게임 한적이 한적이 별로 없나 참을 수 없습니다 야 이거는 연포잖아 와 너무한다 연포는 너무한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어느 분이든 시참 가능하시니까 내가 초보지만 시참하고싶다 하시는 분은 들어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퍼블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엄지님 잘 오셨어요 엄지님 잘 오셨어요 엄지님이 저 죽였죠 엄지님이 저 죽였을거야 분명히 근처에 딱 오자마자 제가 터졌거든 안녕하세요 하나무라 유우즈님 어서오세요 시참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도 됩니다 코드번호는 제가 이쪽 위에다 띄워드릴게요 뭐가 꿀잼이에요 노잼이지 이거는 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골스나리가 추리를 해야되는데 추리 못하고 계속 범 뭐냐 저기 그걸로 있으니까 시체로 있으니까 추리를 못하잖아요 아니 뭐야 이게 미라가 뭐야 이거 누가 돌아가셨는데 거의 승리 일단 이기긴 했다 저 저야 나 대머리 수리여가지고 진거네 혹시 하나무라 유우즈님 들어오신건가요 미라한테 죽었어요 미라한테 미라가 그 오리를 죽였어요 아아 도전판 들어오세요 여기 코드있으니까요 코드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저기 한번 더 들어오실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에 보스 퍼블 완전 개꿀잼 퍼블이다 퍼블 퍼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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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겨워 당신 죽는거 이제 이제 그만 죽입시다 아니 제 역할은 분명히 탐정인데 왜 자꾸 시체로 바뀌어요 역할이 아 저는 추리를 해야되는데 제 시체를 보고 추리를 당하고 있어 이거는 어떤 상황이지 음 당신이 죽는걸 바라는 마음 하하하하하하 누군가 바라는 마음 하하하하하하 그러지마요 진짜 바라지마요 진짜 왜 따라오는거에요 도대체 고스나리 따라오지말라구요 진짜 여기 히라가 있어 아아아 그러면 안되요 산딜님 산딜님 그러면 안되요 그렇게 되면은 고스나리가 무적이 되버리잖아요 무적이 되버리니까 안되요 고스는 자경단인데 고스는 나리님은 그냥 이제 나 못들어왔어 고스나리님 고스나리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안되요 제가 탐정으로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구요 아 고스나리님 지금 여러분 고스나리님이 고스나리님 고스나리님 죽는거 모음으로 하면 되겠네요 뭘소리에요 아 맞아맞아 맞아맞아 그게 뭐해요 죽은 모음 제가 좀비고셋처럼 나리님 지켜드릴게요 와앙 야 수트에서 그런거 뭉겨있는데 아잇 하나모나 유진이 얼른 들어와줄게요 우리 다 보안관이 이렇게 두명이 썰었는데 시척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오리님 추워 추워봅 뭔데요 전에 그 2주년 영상 있잖아요 나리님 네 그 영상에서 제가 쓴 글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거 아셨나요 지금 잠깐 심각중이었어요 아니요 모르는데 뭐있었어요 제 글에 첫글자만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어요 뭐지 뭐지 나중에 한번 2주년 영상 다시 보시면 제가 쓴 글에 첫글자만 읽어봐요 앞글자만 뭐지? 뭐..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런 뜻인가?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해 죽겠네 갑자기 아니 그런.. 그런 그 뭐지? 그 무슨 뭐라고 하지 이거? 아..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다빈치코드? 아닌데 다빈치코드가 아닌데 뭐라고 그러지 다빈치코드 오랜만에 듣는다 뭐야? 레디 해주시면 안되나요, 고스나리님 뭐라구요? 한명 들어온다 하지 않았어요 네בר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요 그래서자야지 레디를 안하고있는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금방 들어옥신다 그랬으니까 들어 오셨다 레디 합니다 가보자꾸 나린이 쓰시는 편집기 얘기하고 있었어 하나 무라 유지 하나 무라 유지 이 사람 누구지? 하나 무라 유지 어디서 들어봤네 오케이 렛츠 고 뭐 퍼블 준비 퍼블 준비하지 마요 진짜 자 게임이 시작이 됐네요 자 가운데로 갈게요 일단은 이거 하면서 가운데로 가야지 일단은 노래 깔고 죽는거 하나하나 컷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검은콩님 계신다 왜 거기 계시지? 이상해 가운데에 누가 있을거같은 느낌이야 가야겠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죠 못죽여요 코슈 날이 못죽여요 펍을 안당해요 이걸 확그냥 이뽕 이번엔 퍼블 당.. 저는 무적이라구요! 어쩌라구요.. 저 퍼블 안당해요! 죽여봐요! 여기 가운데서 죽여봐요 한 번 죽여봐요! 호스 죽어라! 호스 죽어라! 왜 응원을 해요? 죽는걸 응원하면 안되죠? 호스 여기.. 죽이고 싶은 사람 여기로 모읍시다! 짜잔! ㅋㅋ 이거는 저기 펍일로 안죽어도 투표로 죽네 이제부터 나두지금 미션을 하긴 해야죠 오 슬라인이야 뭐야, 회의해야 된대요 왜지? 한 명 죽었는데? 어, 니니니 돌아가셨었네 일단 놀고 있었는데 돌아갈게요? 영매사요, 아하 아, 폭탄만한테 안통... 아, 진짜요? 자 어, 누구를 투표를 해야되나 딱히 지금 가야될 삽이 보이진 않고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왠지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뭐죠? 네, 느낌뿐이겠죠, 제발? 어, 다행이다, 느낌이었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근데 목소리 너무 귀엽다 아, 근데 목소리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저죠? 네, 제 얘기 하시는 거죠? 하하하하 목소리 빼앗기 칭찬빼앗기 아, 근데 손가락 되게 아프네요 이게 지금 클릭하면서 하는 거여가지고 뭐야 물 가져오게 물 가져오게 누군가가 불을 질렀나? 물이 어딨어 아, 위로 이쪽으로 가지는구나 가시죠 지금 누가 자꾸 따라오는데 되게 불안한데 누군가 누군가 물 가져와서 해결해 주겠죠, 뭐 저는 해결 안하겠는데 아, 저도 가요 나 지금 되게 불안해 지금 다 의심 싫어 누군가 고스네이를 죽일까봐 오케이 제가 껐어요 잘했어요 고스네이니까 난 좋다다닌다 오지마! 저리가 오지마! 오지마! 뭐야 오우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뭐야 저거 또 뭐야 캐럿님 어? 캐럿님이 돌아가셨네 뭐야? 캐럿님이 나 따라왔었는데 캐럿님이 나 따라왔었는데 어? 캐럿님이랑 같이 따라오셨던 분이 누구였지? 뭐여? 한 분 더 계셨거든요 그분이 죽이신거야 근데 여기 아, 근데 기억이 안나 아이디가 아니 조용히 좀 해봐요 어 여기 피라미드 우린 지금 거리에 있는데 아니 저는 피라미드 안에 있었는데 캐럿님이 따라갈거야 했는데 따라가고 따라갈거야 하고 돌아가셨죠 지금 근데 그때 한 분 더 계셨거든요 어, 말안해 나를 보스가 말 끄면서 말안해 그러니까 기억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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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나요 일단은 소거법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유효진이 안 계셨고 엘링크님 안 계셨고 엘링크님 안 계셨고 멀님 네, 저는 그거 뭐지 거리에 있었어요 그쵸 애 안 계셨었어요 불 끄러가고 있었는데 내가 불 끄고 난 다음에 거리로 올라갔어요 루이님 같은데 캐럿님이 캐건 오, 나 죽는 줄 알았네 아아 스파이가 나 찍었나? 좋았는데 캐건? 스파이가 나 찍었나? 누가 나 야, 위험합니다 확실히 위험해요 유효진이 안녕하세요 유효진이 고스날이니 고스날이니 왜요 왜요 저는 왠지 제가 쓰닥떡이 없는 직업이라서 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멀리 가요 멀리 가요 고스날이 어머 이거는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이렇게 빨리 잡힌다고? 하늘호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캐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디냐 거의 알타원이요 제가 말 끊어요 저 말 끊은 적 없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저 유효진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유다 유효진님은 아니고 난 날 수밖에 없다 난 정원이어서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거기 어 어 그럼 누구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유효진님하고 저하고는 같이 있었다는 거밖에 증명을 못해요 아니요 어때요 이거는 고스날이니 아예 그게 그것도 안 돼 응 얘 저 찍으세요 어 잠깐만 찍지마 왜지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빨리 찍어달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에 ㅋ 고수님인 것 같은데 뭔소리에요 이런면서도 고기 찍지마였어 억울해요 억울해요 야 찾았네요 그래도 야 찾았네요 그래도 아이 아니 근데 조심해요 도도셀 수도 있잖아 아 그런가 아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윤님 안녕하세요 엘린큰님 안녕하세요 제가 검은콩님하고 엘링크님 같이 계시고 자 세 분 같이 계시죠 지금 화요이님 지금 저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서 알리는 안달났죠 지금 뭐 뭐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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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루이님도 안 죽었어요? 화요이님 검은콩님, 엘링크님은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니까 지금 소거법으로 따르면은 하나무라하님하고 엘링크님하고 검은콩님하고 화요이님은 일단 아니에요 그러면은 멀님하고 밸런스님하고 QWI님 세 분 중에 한 분이란 뜻인데 저 그 중앙 거리에 있었는데 저 배 타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한 명이랑 같이 그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혼자 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왜요? 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저 세 명이랑 같이 있었다니까요 죽일 수 있는 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 밴 타고 있었어요 그 형이 누구를 하더라? 그 QWIER님인가? 근데 그때 마지막에 제가 없앴던 게 지금 유우진님이 안 계셨거든요? 이번 판에는 유우진님이 안 계셨거든요? 지금 저 거의 사원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살인마가 세 명이어야 되는 건데 네 살인마가 세 명이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이 글 읽지 말았어야 했어 화요이님 무섭다 아 한올 회원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또 스킵됐나? 일단은 다 사르셨네 아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나는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는단 말이요 어 오오 두 분이 지금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시는 건가요 혹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너무 잘하네 미라가 소환되었습니다 미라한테 죽으시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미라인가? 방금 전에 미라였나? 오 깜짝이야 미라인 줄 알았네 오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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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온다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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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는다고 이리와 미라야 귀여운 미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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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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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왔어요 잘했죠 미라 끌고 왔어요 가라 미라 그렇지 그걸로 가는거야 난 도망가는거고 난 다시 이 가운데로 와야겠어 누가 범인일지 전혀 예측이 안되는구만 비둘기? 아 비둘기야 화요이님 화요이님 야 아 아깝다 우리 벌렸어 방역해 방역 두명이상 링클이 뭔소리에요? 안녕히계세요 아 수고하셨어요 뭐라구요? 자빴어요 캐러님 죽인거 저였어요 아 진짜요? 제가 전문업자여가지고 바로 신고가 되버린거에요 원래 제가 퍼블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같이 있으면 절대 죽지않는 직업 아니 혼자있으면 죽어요 그거 네? 그거 혼자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혼자 안있으면 사는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뭉쳐다닌거에요 저 지능 좋죠 나 나린님 죽으라고 했는데 캐러님이 죽을래 아이고야 캐러님 흥배생이었네 엄청 갈라보고싶다 얼른 시작해요 고 렛츠고 고고 렛츠고 가 자 게임도 시작이 됐고 죽여봐 아무나 나 죽여봐 살인자 나 죽여봐요 아 목결이 안돼요 같이 타면 되요 괜찮아요 네 검은콩님 이리와요 오지마 저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아 일단은 저는 직업을 밝힐게요 그래야지 제가 살 제가 사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제가 캐나다 거의에요 혹시 저를 죽이시면은 바로 정체 탈론합니다 네 네 그니깐 죽이지 않는 걸 시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만하네요 그녀야 저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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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둘기 안에 튀길 수 있다 비둘기?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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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돼요 1팀 만에 힘낼 수 있음 한 터네 그럽시다 미션이라고 우리 쫌 있다가 종 한 번만 치죠 비둘기 때문 좋아해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사실 다 모여있어 구구덕이 재밌긴 한데 시청자가 많이 안보이니까 뭔가 좀 그래 하하하하하하 아 여깄다 여깄다 어머 너희 오지마요 저리가요 오 페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아무도 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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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몇 명이에요 우리 지금 두 명이지 않을까요? 두 명인가요? 네 두 명인지 세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 명은 아니니까 이거 근데 왠지 제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뭐죠? 한 번 스킵합시다 다들 네 스킵해요 스킵해야되는데 스킵을 잘못 눌러가지고 고스나리한테 투표하지 마시구요 봐봐 한 명 있어 봐봐 있다니까 이거 이거 마우스가 잘못한거죠 이거 일단 저는 캐나다 거의기 때문에 저를 죽이면은 바로 정체 타로 납니다 조심해야되요 이게 지금 제가 먼저 밝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밝혀야차라 밝혀야차라 저는 캐나다 거의에요 저는 정체를 밝혀야차라 암살자한테 찔려요 근데 여러분 되게 뭉쳐있는거 같애요 저희 좀 붙여줘야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곤하니 암살자한테 찔려요 아 그렇구나 암살자 있구나 참 암살자 있다는거 감사합니다 누구죠? 방금 전에 암살자한테 죽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 누구죠? 그분이 암살자 같애 어 연예인 죽었다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 지금 어디겨 돌아가신거지? 빨리 봐야돼 빨리 봐야돼 계시고 요인님 계시고 뭐 안계신분이 범인인데 돌아가신분이 연예인이신분 그니까 시체를 봐야되는데 시체가 어딨어요? 시체가 어딨어? 시체를 찾아야되는데 화요인님 위에서 내려오셨고 린니님 린니님 어 잠깐만 잠깐만 시체 어딨어요 시체? 시체 어딨어요 시체 아 그래요? 알겠어요 시체를 못찾겠다 아이고 내가 죽나 이제 다음에? 아 일해야되는데 시체를 못찾겠다 일하러 가야되는데 잠깐만 일 어딨어 여깄다 나도 일하자 나도 일단 일을 하고 고스나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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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님을 너무 좋아하나보다 왜이렇게 쫓아가 오지마요 오지마요 흐흐흫 일단은 저기 QWI님 린니님이 돌아가셨고 아까 처음에 린니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연예인이 돌아가셨다고 보고 그때 안계셨던 분이 누군지 모르겠다 일단은 일단은 캐럿님은 저랑 같이 있었어 캐럿님이랑 나하고 그쵸 유효진님하고 검은콩님을 제가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은데 검은콩님을 제가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은데 검은콩님을 제가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은데 아 미션 미션했다네요 나 캐럿님 가는 건 어때요? 어디요? 누구? 누구? 루이님 누구 얘기하셨죠? 방금 전에 캐럿님 캐럿님 캐럿님이 계속 같이 있었다가 잠깐 없었다가 근데 신고 안하셨다고 그러셔가꼬 아 그런가 그래요 가져 뭐 한 번 근데 캐럿님은 저랑 같이 있었는데 저도 같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고바소 시체에 너무 안 보이면 시체 운반전 아 알겠습니다 과연 잘가요 나중을 위해 보전 되었습니다 이게 그게 안 나오네 정체가 정체가 나와야 뭘 의심을 할텐데 뭐야 어? 잠깐만 아 다행이다 너무 아깝다 다행이다 미션승이구나 아 이겼다 다행이다 순나리님 한 번 써 순나리님 한 번 써 볼 거 아무거나 산딜리님 들어오실 거면 좀 기다리겠습니다 고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쵸 산딜리님 들어오신다고 한 분 들어오신다 오니까 좀만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네 확실히 포불이 안나가니까 재미있긴 하다 SOK. 보 quiet 우리 바로 아름다운pton 나 SOK 어 그런 게 우리 wear 고스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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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을 좀 가져왔어 제발 암찰자만 유튜브 받겠습니다 고스나리님 죽을까요? 아 캘라님 안녕하세요 따라오지 마요 고스나리님 죽여질까요? 따라오지 마! 고스나리님 죽여질까요? 오지 마! 오지 말라고요 고스나리님 죽어드릴까요? 아니요 오지마요 딴 데가서 미션하고 있어요 미션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 고스나리님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저한테 옵시다 저 따로 갈게요 뭐야? 내가 뭘 본거지? 내가 지금 뭘 본거죠? 화요이님? 지금 니 뭐임? 화요이님 뭐했어요? 화요이님 뭐한거임? 뭐에요? 제 눈앞에서 유이님이 사람을 죽였거든요 아 진짜요? 복수자 아 복수자에요? 화요이님 사요나라 어쩔 수 없다 아니 아니요 복수자 복수자래요 달지 말아봐요 뭔소리에요 저는 선량한 거이라구요 네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다니요 아니요 상처받았잖은지 방금 방금 상처받았어요 책임져요 아니 시끄럽다니 아니 그니까 제 눈앞에서 아니요 화요이님 근처 없어서 화요이님을 죽인걸 제가 직접 봤어요 아 그래요? 직접 봤다고 하니까 빼방이네 제가 눈앞에서 유이님이 죽였던데 어이구 손이 야 야 저 보낸다고요 진짜?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와 나 갔다 야 골스나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정답으로 외쳐질 줄이야 아니 저 골스나리를 죽이는게 진짜 오리였네 아니 와 골스나리를 퍼블리 시킨다는게 이렇게 정답일 줄은 몰랐지 닌자였는데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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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니 죽인다는 성진건드는게 진짜 오리옴 와아 고스나리를 뭐 오리 못하겠다 이거 우리 진심이 당겼다 우리 진심이 당겼다 우리 진심이 당겼어 우리 진심이 당겼어 진심이 결국 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 이길겁니다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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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기다리세요 이거 송골메 송골메 포함해서 3명 살아남으면 3명 있으면은 송골메 타임 아 진짜요? 네 그럼 그거 시간 다 지나면은 네 송골메 승리고 그 안에 미션을 승.. 그 임무하거나 네 송골메을 주.. 대장 대화를 못한다 어디에 어디에? 여기 어.. 정원 그 딱 중앙쪽? 정원? 어 여기 정원인가? 어쨌든 예 어.. 아 전 앗살 쪽인데 아까 올라오는 분을 보긴 했는데 이쪽으로 왔을진 모르.. 그걸 죽이고 왔을진 모르겠고 기억이 안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내려오시는 분이 한번 보셨고 네 저 닌자였어요 근데 링크님 어디 계셨어? 아니 들어봐요 아니 고스나리가 죽은 게 고스나리 죽이고 싶은 사람이 다 죽인 거예요 저 차원여행장이요 저 차원여행장이요 캐리 한번 못했어요 진짜 저 차원이 있던 이유는 이제 저 말 안하는 게 있었어요 차원여행장은 먼지 거기지? 이런 안티가 이렇게 잡히다니 차원여행장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 대신 뉴테이터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어..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못 본 사람이 좀 있어갖고 어.. 음.. 음.. 어.. 재밌겠다 난 억울하다 어.. 저거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나 온다면 아무 투명인 상태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 아니.. 사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죽이는 직업이 아니에요 저거 그냥 시민이야 그냥.. 진짜 느려요 심지어 그 UCI 탈에도 아 느려요? 재미없어요 맞아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니까 누구 사람 죽이는 거 볼 수 있지 않은가요 몰래? 아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죽이는 게 아니랄까요? 한번 싸우고 있어 지금 캐럴 언니 여기 계시네 조용하신 거 보니 CC로 가셨구만 아니 저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요 아 진짜 제꺼 유튜브 구독해 주셨죠? 해주셔야 돼요 아니요 해요 빨리 지금 가서 얼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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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했어요 오케이 아 재미있긴 한데 시청자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좀 딜레마가 있네요 재미있긴 한데 네 아 손골매다 진짜 제가 아마 보스보스덕 시작한게 아마 바보새니 영상 보고 있을걸요 아니면 아니면 꾸니칭? 어 그래요? 오? 엘리클이 돌아가셨네 어쩌다가 어쩌다가 아 저기 뭐가 송골매인가 보험관인가 뭔가 있나봐요 자경단 아 보험관 죽었지 이야 송골매한테 죽었나보지 뭐 송골매? 아 송골매 송골매 위험한 직업이었네 그 구나 불편에 누구 죽어 있었어 어허 어허 와우 누울까 어차이 목소리 안들리는데 그 정원 아래 뭐라 그래야 되지? 정원 아래 그 정원 아래 거 고치는 데 랑 정원이랑 그 중간에 그 통로요 맞아요 거기 annen 피라미를 죽는데 시체가 네? 응? 에 일단 두 분 같이 보셨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저 그 옆에 그 뭐라든지 신고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쪽 너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걸로 봤어요 저도 네 한 분 있더라구요 아 누구 찍지? 두 분 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분 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굴 찍을까요? 핑크색님 한번 찍어볼까요? 좋아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땐 둘 다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 안 끝나면 이제 멀님 찍으면 되죠 야 송골맥하네 아 난 이 지갑이 안 맞아 야 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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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결국 승리는 우리가 합니다 뭐야 고스나리 결국에 고스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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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고스나리님 잘 죽었는데 죽인거 죽인거 없어 아니 문제는 전 문제는 문제 알아요? 아니 고스나리님 죽이고 싶은 분이 소원해가지고 고스나리님을 그냥 죽였어요 저를 죽였어요 그냥 근데 그게 맞은거야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진짜 와 드디어 닌자라는 직책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좀 해볼까 했는데 바로 안티한테 걸려가지고 죽고 저런 고스나리님 저는 어떨거 같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흉내쟁이 걸렸다고 해봤거든요 하하하하하 진짜요? 흉내쟁이는 뭐에요? 이거 반반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님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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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션화해야 돼 미션화 뭐야 와 퍼블로 바로 죽여버리네 요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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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님이 죽인거였으면 돼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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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 하의a님 하… 하… posterior 아.. 너는 어 있어요? 아들 뭘 근데 또 걸려버리시네. 크크 안 돼 근데 문제는 지금 하효이님하고 산델림도 제 목소리 안 들리시겠지만 하효이님 보내버리라고요 산..산델림디 이거 말 것 같애 일단 이제 요이님은 좀 의심해봄 요이님 따라다녀 봐야겠다 일단 나 혼자다 확실하지 혼자 얘기해야지 와.. 나는 시체다 나는 시체다 나 가운데에 있어야겠다 어차피 시체야 나는 젠장 아무도 저랑 대화할 수 있는 죽어 죽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흐흐흫 너무 컴힘이 죽었네 이번에 죽어 sogar 일단 2호 가정도 같이 lower 유제화 상대가 생겼다 아이고 이제 끄śmy 앗쌰 지방 비키기 저는 지금 루이님이랑 같이 있었구요 재먼스 họ 잘 전 산재데임이랑 있었어요 응 야 근데 어렵다 아니 근데 나 야 뭐 없는건가 건띠하자 나린이면 오리 아니면 중립이니까 여기 한탕 없죠 있나 아니 뭐 오리를 오리를 제대로 해본적이 없어 오리를 하고싶은데 오리를 제대로 해본적이 없어 암살 안죽으니까 야 일단 일단 패스길 암살이 죽일거면 진작 죽었어 솔직히 아 근데 진짜 제대로 해보고싶다 보안관 죽었겠다 암살때문에 근데 나린님이 암살자였으면 야 저는 선량한 오리라구요 거의가 아니고 선량한 오리라구요 젠장 아무도 제 말을 듣고 계시진 못하겠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고 계시진 못하겠지만 슬프다 혼자 독백을 해야겠구만 나 나 곧 지나리 지금 검은콩님하고 둘이서 생존해 뭐냐 저승에서 생존하고 있지 화요이님이 날 죽이셨기 때문에 아 아 누구 또 안돌아가시나? 흐흐흐흫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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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콩님 손골면 되게 잘 걸리네 아 아 진짜 무섭게 쫙 참오더러 흐흐흫 어 뭐 이거 아 아 아 감사합니다 흫 자 이제 맏판 가겠습니다 맏판 맏판 가겠습니다 나 어떻게 오리가 또 걸리고 하요님한테 썰렸을까요? 흐흫 제 말이 그말이에요 아니 그냥 저를 죽이시는게 목적이어가지고 제가 오리든 뭐 거위든 그냥 저를 죽이시는거 그냥 목표가 서스틱가 되서 흐흫 아니 흐흫 오리라도 죽긴 한데 오 오리가 걸려도 오리를 제대로 해본적이 없어요 뭐야 그냥 죽어요 네 아 저는 저는 아까 전에 케라님이 너무 무섭게 두사와서 놀러 놀러 어떻게 된거야?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구요 오 오 어떻게 된거야? 오 오 오 들어오실 수 있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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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코드 주세요 맞아요 코드 줘요 마판인데 아 샌들리는 이쪽으로 오르시면 안돼요 유...뭐야? 유...뭐야? 어? 유...뭐야? 아...영...유 유...V...JJ 엠...뭐야? 엠...G...유 엠...G...유 엠... 됐어요 들어왔어요 마판이...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 마판 갑니다 아 진짜... 준비하시라요 아 맞다 준비해야지 참 마판 갑니다 이건 뭐예요 근데 땀에 빚어 그냥 뭐예요 아니 그렇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상처받는데요 좀 이쁘게 말해주세요 마판 마판 자 게임은 시작이 됐구요 周浩 아아 네 네 que 그쵸 아니죠 엘링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위험해 도망가야겠어 다른 분들 어디계셔 찾아야겠어 미션을.. 미션을 하면은 미션을 하면은 될라나? 됐고 그 다음에 냉각술이 됐고 그 다음에 원자로 상태 확인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거네 뭐야 이거 막 흔드는거구나 어헝 이거 막 흔드는거였구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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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유우지님 돌아가셨다 그.. 뭐에요? 어디에요? 어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같이 봤어요 일단 난 식당에 있었어요 저는 식당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일단 나리님 식당에 있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션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죽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선량한 거위구요 아니 그러면 여기 몰려.. 아까도 몰려있었는데 아까 몰려있었잖아요 아까 몰려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디서 나온거 같은데 너 거기서 한명 나왔는데 그 우리 세명 그.. 유우지님 그치 못봤지 나는? 아까 릴리님 같이 있지 않았나요? 월님이랑 네 아니 방금 아니 방금 같이 봤다니까 이걸 아 어? 샌들님 안.. 샌들님 못들어오셨구나 그래보니까 이리와 그럼 오히려 거기에 없는 사람들 없던 사람들 누구인? 어.. 어.. 나 이거 건너뛰게 난 모르겠다 왜 뭐.. 첫 턴.. 일단은.. 이쯤 되면 이제 검은콩님이 걸릴 때가 됐는데 다른 걸 흐헛 그러네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오리가 아니.. 그으로ORT 아까 투표 건너뛰임 아하 안녕하세여 큐더블유아님 저 고시나리에요 아 근데 되게 느리다 재미없다고 한 이유가 있구만 뭐야 어랏 뭐야 지금 린린님하고 누구였지? 큐더블유아님하고 저하고 같이셨어요 그 본거 같은데 누구지? 엔리크님이 갑자기 쓱한거 같은데 진짜요? 갑자기 그 저거 비키면서 하니까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게 죽였어 음 저로 의심을 해야되는 상황이구만 의심할사람도 있나요? 그럼 뭐 아 근데 아 근데 린린님하고 큐더블유아님은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고 경기실에 있었는데 정기실에 이제 엔리크님이 엔리크님 엔리크님 뭐 대화한다고 피티라면서 하신거 그럼 엔리크님 이잖아요 그럼 누구려나 그럼 일단 셋은 아니에요 그 큐더블유이하리님이랑 그 나리님은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같이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야 엔리크님 야 엔리크님 누가 나 찍었어 엔리크님 엔리크님 잘가요 엔리크님 엔리크님 발사되었습니다 엔리크님 말도 없으시고 안녕하세요 일단은 나는 미션이 없네 여기 미션이 아닌가 아 여기 안쪽이구나 이거구나 이거 미션이 어 이건 뭐야 미션이 있나 뭐야 다 하는거였잖아 샤워시 샤워시 어머머머머머머머 전등고치기 어디있어 전등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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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쳐버리겠어 어 월님이 전등 앞에 계시는구나 으어어 으어어 나나나나 일단 멀님하고 린니님이 전등을 고치러 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거의 이미 틀림이 없을 거다 라는 고스나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기마다 죽었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시켰구나 믿는 도끼의 발등을 시켰어 젠장 오하이요 아이엠 오리 야 오리였구나 닝크님한테 죽었어요 야 슬퍼요 수고하셨어요 진짜 드디어 걸렸는데 막판인데 아 저는 리니님은 아닐 줄 알았는데 리니님이었네 와 저기 저는 니니님한테 그거 니니님 도와주려다가 내가 죽었어 내가 도둣했는데요 야 과연 어떻게 투표가 될지 궁금합니다 뭐야 왜 이리 많이 죽었어 야 여기서 어떻게 죽나 자 투표 이제 뭐 이제 QWER님한테 다 가겠지 이제 어 일단 QWER님이랑 저 같이 있었거든요 일단 어 근데 이게 이게 저가 보니까 고순아리님이랑 다른 사람 한 명이랑 또 같이 있었는데 저는 좀 따로 뱃에서 좀 뱃으로 타가지고 시체 있냐 둘러보다가 다시 넓은데 그렇게 시체가 있던데 저는 아닌데 그럼 리니님이랑 QWER님인 것 같은데 어 근데 저희는 같이 있었는데요 아까 어 투표하셨다 QWER님은 QWER님은 QWER님인 것 같은데 저를 좀비옷 때 부터 지우고 싶었데요 누가요 문인된 둘긴데 아 재밌었다 아 좋다 야 다 죽었다 아 이렇게 오리가 신이가 된다고? 아니 이걸 제가 죽였으면 제가 바로 신고를 했죠 아니 근데 왜 그게 아니 그니까요 제가 자경단이에요 지금 김기반장 때 말을 못했어요 야 다 죽었다 왜 제가 그러면 의심을 받으면 말을 해야되는데 말을 안했잖아 아 어렵다 어떡할래야 얼굴하는데 한판 더고? 오케이 고 레즈 빨리 레디해요 빨리 야 빨리 레디해 저 이제부터 엄지다리 좀 피해다닐께요 원래 신방쇼의 묘미는 친막 아니겠습니까 유우진님한테 오시구요 화요인님 계시네 또 또 또 또 또 또 죽이려고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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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션하러 갈거야 오지마오 자 부르고자 여기구나 이거다 뭐야 깜짝이야 뭐야 지금 이거 풀러가야되잖아요 전등고치기 전등고치기 가야죠 빨리 전등고치기 가지마요 오잠마오 하요인님 바로 돌아왔는데 하요인님이시구만 오케이 확인 아 저기 저기구나 아이씨 헷갈렸어 이쪽이 아니에요 오 뭐야 전등고쳤잖아 수고하셨어요 하요인님이 약간 의식 기록구만 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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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네 자 다들 모여있었는데 안계셨던 분 어 어 지금 캐럿님이 탱 정전고치고있긴 했는데 저 방금까지 검은콩님 봤어요 아 진짜요 이게 저희가 전등키로 이제 전등 끄고 이제 전등키로 같이 갔을때 화요인님이 내려오고 계셨거든요 화요인님이 내려오고 계셨거든요 화요인님이 내려오고 계셨거든요 화요인님이 내려오고 계셨거든요 전등은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아예 식당이 식당 저희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지 일단 킵할까요 네 딱히 단서가 네 킵 아 왠지 송보맨 있으면은 지금 킵하는건 아니죠 슬픈 같긴 한데 오케이 일단 보죠 뭐 상황 한번 더 보죠 근데 펠리칸 없는 펠리칸이 없어야되는데 네 고스날한테 두기 두 명 있었잖아 어 두 명 있었잖아 그이게 그이거이 그이게 헤헤헤헤 아리님 허가 저 여기있어요 고스날이에요 방전수 사위랑 접시딱기나러 가야죠 접시딱기 접시딱기 하요님 오지마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 오지마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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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란 소리야! 나 설거지하러 가야 된다고! 푸시푸시푸시푸시! 더, 더 내려갈 수가 있나? 저리가 무서워. 혈거지가 어딘, 여기 이건가?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확인. 검은콩님, 억울해. 야아! 이런거구만! 이런거야. 이런거였어. 야아, 검은콩님. 잘 봤습니다. 야아, 설거지하고 있는 사이에. 야아, 마파는 아주 그냥 대미를 장식하시는 아주 그냥. 야아. 죽으셨는데요? 맞아요, 저 죽었어요. 검은콩님한테 죽으셔요. 아, 진짜 오래하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월님은 누구한테 돌아가셨어요? 어? 어? 고스나리가 언제 죽었대? 죽었다! 아니, 고스나리가 죽었는데 이렇게 좋아해? 죽었다! 아, 무서워. 저 갑자기 생각난게, 아까부터 말했지만, 이제 슬슬 검은콩님이 걸릴 때가... 아, 죄송합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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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환기. 아, 환기. 아, 비둘기 때문에? 근데 펠리칸이 없을까? 난 그게 무서운데. 젠장. 다들 위험하다고요? 검은콩님이 범인이라고. 네모씨는 들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말할게요. 저... 말하세요. 뭐야? 뭐야? 어?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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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위에서 갇혔다. 엄마, 저... 뭐야? 또 누가 돌아가신거에요? 그... 아, 진짜. 고수냐이도 하고 싶었는데... 고수냐이 죽자마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다음 구구덕들 제가 기록합니다. 그건 아닌데... 하나는 또 한 ale 제이어스 빛 START área 필리카던 한명 트와 first 다행히 위험하다 일단은 못한 설거지는 한번 해볼까? 못한 설거지를 해야겠죠 또 누가 걸린거야? 잡았다! 어디 잡았다! 산들림이 시체! 산들림이 어디다! 나 흉내들이다! 두 명이네요 증인이 두 명이면 어쩔 수가 없다 하하하하하 함교가 뭐예요? 아 함교 아니야 함교 아니에요 내가 정확히 봤어요 지금 안죽이면 위험하긴함 맞아 맞아 안죽이면 위험해 아 제발 산들림 그거 찍으시면 돼요 일단 산디님 찍어봐요 어차피 죽였다는 거 확실하니까 뭐 산디님 잘가요 야 산디님 돌아가셨네요 이야 추리려 어떻게 흉내쟁이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지? 저 삼켜졌어요 흉내쟁이가 요인님 몸속에서 소화됐다고요 흉내쟁이가 소위가 돼서 소화가 됐다고요 흉내쟁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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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응콩님 진짜 오기네 처음봤자 특이였는데 아니 저는 혈거지하고 있다고 죽었다니까요 아니 저는 콩님 어? 저는 아까 전에 그 그 그 그 요거 бу아신 죽었는데 음 그 다음은 범인이 다 아는 상태에서는 배신감 밖에 안들어 젠장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쵸 어렵다 쉽지가 않네 산동 한번 당하면 금방 죽네 저 죽었잖아요 저 그 뭐냐 설거지 당하다가 죽었는데 저 죽자마자 어 나린이 죽었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살아계신 분 중에서 위험해 이거 게임을 처음 해봐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재밌죠 근데 네 처음 해보는데 사람들 의심하고 믿지 못하겠고 재밌죠 네 야 조류실체 발견됨 아 우리 둘이 붙어있었잖아 와 검은콩님 참 감사해요 와 이걸 구해주시네 검은콩님 아 잠깐 검은콩 그 펠리칸이거든요 그 하요이님 펠리칸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쏟아서 구해주시네 이거를 아 감사합니다 와 근데 릴리님 그거 펠리칸이였어요 펠리칸이 하요이 엘린콩님을 안먹으면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예 검은콩님 있나 예 네 검은콩님이요 검은콩님 찍으면 돼요 내가 말해드릴게요 그거 그거 뭐지 펠리칸을 그 케거를 먹으면 바로 신고가 돼버려서 바로 뒤져버려 제가 직업한 이유는 제가 직업한 이유는 일단 처음엔 검은콩님한테 알려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죽이더라고요 맞아요 난 엘세공이야 네 아무도 안 죽였다 암살자 다행이다 아 맞다 아 아 아 다행이다 거의 식리 연쇄살 쪼공 역시 정의를 식냐다 연쇄살 쪼공은 뭐이 한 거 없잖아요 나린님 연쇄살 쪼공은 뭐야 한 거 없다뇨 혈거지 하다가 죽은 게 할 일 없는 겁니까 네 혈거지는 다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다가 죽었어요 슬리프다 조순아리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그냥 시원하게 죽었습니까 아 제가 화려인님 귀를 테러까지 했습니다 시원하게 죽었어요 지금 검은콩님한테 죽었거든요 와 여기 여기 계속 귀 테러하면서 있었거든요 와 나 뭐 켰을냐는 나 아 케이커가 무슬 못했었네 아까비 아 진짜 아예 진짜 귀 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비 토탈구팽이의 운명 잘 오셨어요 비빙님 응콩님 살인자였어 응콩님 오리였어요 응콩님 오리였어요 안녕하세요 구씨냄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씨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놀랍다 하하하하 아 근데 아마도 어 근데 검은콩님 직업 뭐였어요? 아까 전에 오리 직업 오리 오리였어요 무슨 연쇄살 주범이던데 아 연쇄살 주범 그럼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 썰린다고 해도 바로 신고되니까 야 아무튼 어 검은콩님 고씨냄이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음 네 네 아쉽지만 다음 다음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꼭 놀러와 주시구요 네 네 네 나머지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따로 고씨냄이는 따로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거 해야되니까 아 저희 방장 가면 원래 할게 없어집니다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바 수고하셨어요 고바 감사합니다 고바 고맙습니다